1프로TV 네 다 갔습니다 다 간 거 확인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한 3일 쉬었습니다 3일 쉬어갖고 많은 분들이 도망갔냐 왜 안나오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조금 쉬느라고 안나왔거든요 오늘은 제가 보기에 제 느낌상 왠지 오늘 같은 날은 2프로님이 방송을 진행하실 것 같다 생각 들어갖고 새해 인사할 겸 나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어렵지만 시장은 그만 보셔야죠 사실 저는 오늘 시장 왜 빠진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빠지기 전에 얘기해야지 다 빠진 다음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빠지고 있는 상황도 아침에 제 방송 보셨으니까 다 아실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매파적인 발언의 휴질증이 이어지고 있어서 파월이 그날 얘기한 게 그렇게 안 좋았던 건가요 금리에 대한 상승 여력이 있다 룸이 있다 충분한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멘트가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지금 주가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선물이 1% 가깝게 빠지고 있고요 10년을 국제수연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일단은 시장의 하락도 제가 지금 막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우가 10일 중에 9일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반등도요 반등도 그냥 확 반등할 것 같아요 장중에 확 그냥 막 손대지 못한 만큼 그래서 어차피 맞추는 게임은 못하는 거고요 못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평상시에 있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눈 딱 감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정도라면 가격대 막 보지 마시고 하시면 어떨까 어차피 저희가 7경원의 시장을 가지고 지지저항을 갖고 얘기한다거나 분복을 갖고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의미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씀은 동의가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금리 인상 가능성 긴축 가능성 물가가 상당히 계속 오를 것 같은 가능성 이 때문에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있다면 이거는 올해 상반기 내내 내려도 할 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설마 그럴까 하는 거죠 그럴까죠 그럴까 그렇다면 언제 그럼 다시 반등하냐는 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며느리도 모르는 포인트일 텐데 그래서 미국 속담에 반등은 여론이 잘 때 찾아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실적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지 사실 주가에 올라가는 것만 노린다 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실적 좋은 기업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실적 상황이 좋아져 주변 상황이 좋아져 주가 올라가면 그 이득을 챙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면서 너무 고민하지 말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를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얼마나 팔았을까라는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팔았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얼마나 팔았는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실제 미국 주식 하론이 얼마나 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기술주의 목표 주가 현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5회 방송이니까 365회네요 오늘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1년 한 7, 8개월 된 거 아닙니까 꽤 지났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한 번 볼 건데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를요 연중 올해입니다 올해 다우가 5.99% S&P500이 9.20%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이 14.52% 마이너스고요 제가 얘기했던 작은 기업들 중성 기업들이죠 13.90%가 빠졌고요 비싼 기업 IG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게 퍼가 100배짜리거든요 해서 17.19%가 빠졌고요 스펙 기업도 꿈의 기업이죠 18.57%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 적자 기업 IPO가요 무려 2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다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은 종목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우냐 아니면 IPO냐 하시는 것에 따라서 아마 수익이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국내에 보유한 종목 현황을 보게 되면 주로 어디에 있었냐 작은 기업 비싼 기업 꿈의 기업 적자 기업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 해서 조금 더 데미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면 작고 비싸고 꿈을 꾸고 있고 하는 적자 기업이 뭐냐 한다고 그러면 그게 ARKK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ARKK는 지금 30%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캐시우 누님이 정말 엄청난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언제 반등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 우리 동료들의 현황을 볼 건데요 예탁원 기준 미국이 장고를 봤습니다 봤더니 작년 이맘때 작년 지난달 이맘때가 장고가 57조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0조원입니다 대략 한 12%가 줄었습니다 주식을 판 거죠 물론 이익을 내고 판 분들도 계시고 아마 소식을 파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파는 거 보이십니까 이 프로님은 그닥 그렇죠 그래서 별로 안 팔았는데 테슬라가 한 20조원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한 17조원 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말은 그냥 들고 있었는데 주가 빠진 만큼 그냥 빠진 거라 그것도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없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그 데이터인데요 지혜피모거체스가 준 데이터입니다 1월 24일 날 데이터인데 나스닥이 그날 장주 하락이 4.9%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25까지 급반대한 날이었거든요 도대체 매수의 주체가 누구였냐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혜피모거체스가 저한테 잘 좋습니다 딱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았을 때부터 이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보신 것처럼 이 파란색이 기타고요 검은색이 개인들인데 검은색 개인들의 하락은 마이너스는 계속 물론 내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타가 많이 매수하면서 장을 끌어올렸는데요 기타는 기관들 그다음에 연기금들 포함되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 상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제가 보기에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심리가 어려워했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은 여전히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타 기관들 쪽 아니면 연기금 쪽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요 그날 끌어올린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종목을 봤더니 종목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빅테크를 던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일단은 많이 먹어서 던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빅테크 위주의 매도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일단은 AAII 우리가 알고 있는 전미 개인 투자 협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부분 높은 건 40%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40%까지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거의 채 바닥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코로나 한참 터졌을 때보다도 더 빠져있네요 더 빠졌습니다 더 빠졌습니다 심리는 완전히 얼어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특히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보시면서 조만간 반등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 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냥 반등이 오늘 조금 나왔다가 내일 올라가 이런 게 아니고 하루에 그냥 황 올라와서 이미 하차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차 놓쳤다 이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미리 한번 염두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정도 빠지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등이 그래서 일단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하면 돼요 근데 물론 맞출 수 없죠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 장군석이 맨날 얘기해서 샀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도 제 얘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짐작이 듣지 마시고요 제가 저는 희망사항도 있고 또 제가 봤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언나갑니다 언나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 하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계들이 팔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계가 팔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걸어놓고 있는 그 물량이 나가면서 그때 이제 받쳐 놓은 물량이 없으면 급하게 빠지는 상황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실적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아침에 제가 애플 실적을 라이브로 전해드렸거든요 혹시 몰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일단은요 단계순위 보시는 것처럼 222억 달러가 2019년도였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288억 달러 올해는요 346억 달러를 보여주면서 정말 이익이 급증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매출도 보게 되면요 1114억 달러인데 1239억 달러까지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1%가 증가했다는 것도 너무나 좋았던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각 구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매출을 보고 있는데 중국이 말이죠 점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26%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서로 미워하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인들이 애플에 대한 사랑은 꾸준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21, 22, 23에서 지금 26까지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인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한 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 소폭 감소했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사실은 국경은 너무 틀리지만 아이폰의 사랑은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농담상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다 우리 이 프로님은 뭐 갤럭시입니까? 아니면 아이폰입니까? 저는 아이폰을 사랑합니다만 가족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통화 녹음할 때는 갤럭시가 좋죠 갤럭시가 정말 아이폰은 치명적입니다 통화 녹음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걸 딱 중국분들은 뒤에 사과 로고가 나가 있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빈 걸로 뒤에 사과 로고만 따로 팔기도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그것까지 몰랐는데 하여간 그렇게 쓰신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원래 S&P500 주스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죠 시가총액이 더 큰 기업에 가중을 주고 있는 방식인데 그렇게 따지면 현재 S&P500이 고점 대비 11%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셋의 2000 중소형주가 20% 나스닥 지수가 17%가 빠져 있는데 17.3%가 빠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만 이거 만약에 시가총액 균등 방식이 똑같이 나눈다고 그러면 앵분에 나눈다고 그러면 S&P500은 18.7% 증가하고 있고요 러셋의 2000 지수는 무려 4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나스닥 지수는 무려 46%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반통이 났다는 분들이 맞는데 딱 맞는 거죠 대부분 다 반통이 난 게 맞을 거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 안 사서 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안 자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반통이 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우리 국내의 보유 현황을 보게 되면 약 30%가 빅테크고 나머지가 대부분 조그만 기업들이거든요 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맞는 것 같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이쪽에 왼쪽인지 내가 오른쪽에 펜이 되는지 잘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아를 짜면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지금 S&P500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팡 종목에 대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2000년 닷컴버블 때요 닷컴버블 때는 팡 대신했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GE, 엑스버블, 인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8%까지 전면을 차지하다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게 25%까지 증가했다가 빠져서 2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은 거의 이 비중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른 게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빠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빅테크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한 번씩 목표주가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인데요 애플 보시면 여러분들이 파란색이 목표주가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주가는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걸 보통 다이버댄스 다이버댄스,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주가 반대가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까지 해서 대략 한 180달러 정도 평균 목표주가 나온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마 실적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목표주가 올라가는 아이비가 많은 걸로 보이니까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이었습니다 아마존 보시면요 아마존은 목표주가가 거의 옆으로 기고 있는데 주가를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나 크게 빠지다 보니까 벌어진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 이 정도면 반등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난 여름 이후에 목표주가 약간 내려가는 모습 보이지만 주가가 더 크기 때문에 역시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실적이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타 플랫폼즈 역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여름에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겠다가 목표주가는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메타 플랫폼즈는 여러분도 이번 실적에서 볼 수 있게 뭐냐면 아이폰 하에서 과연 광고가 얼마나 수락이 되는지를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전망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이죠? 네 페이스북이죠 과거 페이스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이크로스푼트는요 똑같이 목표주가는 거의 멎어져 있는데 주가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겠고 역시 아이들 의견은 탄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번 실제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 프로뉴스께서 빅테크 실적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기업들 이번 주에 나왔던 기업들 마이크로스푼트 테슬라 애플까지 다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좋은 거를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주가만 빠집니다 아마도 이번 부기 실적 좋아 보이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유튜브에 대한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실적은 탄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때문에 저한테 많은 저를 찾으시고 뭐 저한테 연락처 하시는데 엔비디아 역시 오프 주가는 그대로 멎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주가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는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AI 데이터 센터에는 칩도 중요하지만 메타버스는 가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가 내려가거나 목표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주가만 빠진 거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나와봐야겠지만 이럴 때 주식을 던지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좀 가져가시면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엔비디아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적정 주가 혹은 공정 가치 페어 밸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어 밸류가 242달러입니다 네 그런데 주가 219니까 9.4% 지금 언더밸류로 되어 있어요 페어 밸류가 무슨 뜻입니까? 공정 가치 적정 주가 네 시장에서 시장 컨센서스 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T 기업들 소프트 기업들이 이렇게 공정 가치 가까워진 기업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높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는 페어 밸류 밑에 주가가 내려와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거의 지금 반동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렇게 내려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하락이 가동한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오히려 조금 없는 분들은 사시는 게 어떨까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미래의 EPS의 방향을 보여드릴 건데 쭉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상치가 2022년 내년도 내후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이걸 팔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게 틀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나와주고 있는 IBD를 모든 의견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거의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팔 일은 없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거 한 번 보시면서 팔 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파지 마시고 좀 뭐 지난주에 MBDA 매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 매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보여드립니다 테슬라 역시 지금 주가가 내려와서 붙어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목표주가 추이를만 보시면 이건 목표주가 없다고 위로 못 갑니다 이건 워낙 의견이 분분해갖고요 지금 1000달까지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목표주가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지만 목표주가 올라온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주가량이 심했던 건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올해는 신차보다는 로봇이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차판 회사가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차를 올해는 못 만든다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 급락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일단 사이버트라이든지 아니면 2만 5천 달러의 보급형 전기차가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발표했습니다 신차 없다 올해는 기존 차 만들어 팔기도 바쁘다? 그렇죠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개 있다고 그러면 신차보다는 로봇 쪽에 더 치중하겠다 로봇? 네 로봇 로봇 이름이 뭐였더라? 테슬라 보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휴머노이 로봇 그쪽으로 한다 보니까 일단 조금 올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가 기업이 다 빠졌다는 거 다시 한 번 확인 드립니다 자 이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펜입니다 이펜 IT 컨설팅 업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가 거의 멎어있고 주가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안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의견들은 바뀐 게 없다 다만 주가만 빠지는 것이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잘 보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펜에 대한 시적을 보여드릴 건데요 2017년부터 쭉 보입니다 보시면 것처럼 매출을 보시게 되면 14억 달러 18년도에 18억 달러 19년도에 22억 달러 20년도에 26억 달러 작년에 거의 37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증가율도 역시 25% 27% 쭉 증가하면서 작년에 40% 찍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펜의 시적은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없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또 한 가지 퍼가 높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바로 다음 화면에 제가 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는 곧장 대비 40%까지 빠져 있는데 퍼가 두 달 전에 100배였습니다 지난달에 69배 현재 38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면 IT 기업치고는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펜까지 던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많이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가에 대한 하락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또 미래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이 어려운 거 같이 버티시면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똑같이 다시 한번 페어 밸류를 볼 건데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 409달러가 페어 밸류니까 약간 약간 지금 과다평가 돼 있죠 5.8% 이 정도까지는 뭐 그냥 귀여운 거니까 그것도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기업 대비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IT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테크 기업들이 페어 밸류가 보통 한 20-30% 높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있는 기업들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은 팔 필요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EPS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왔는데요 올해 EPS가 7달러 작년에 5달러였습니다 2, 7달러 그 다음에 내년에 10달러 그 다음에 13달러 그 다음에 18달러까지 쭉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팔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이게 S&P500의 페인트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수급까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국내 현황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 얘기할 때 그 주가를 보고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방송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가 갖고 분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한번 잘 이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봤고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들이 못 보실 거를 내린다는 투장을 내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떨고 있는 거는 주가 많이 빠지니까 떨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없는 분들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은 이 주식을 좀 보지 마시고 주가를 보지 마시고 올해 이런 걸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적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시면 조금 어려울 때 참을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선물과 간편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S&P500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S&P500 0.93%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94% 나스닥이 0.86%가 빠지면서 다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빠지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파월 연준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0년 국제순위를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금리 의사 우려가 나와주면서 선물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간단한 기사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PC지수가 나옵니다 PC지수가 4.9%로 1983년 만에 가장 높은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CPI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소비지출이 또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금리 의사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을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캐터필라는요 2.69가 나왔는데 EPS가 2.26 대비해서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랑 소폭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똑같이 서플라인 체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빠진다 그러니까 전망을 낮춘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사의 대부분은 뭐냐면 실적은 좋았다 하지만 다음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어둡다 왜? 서플라인 체인의 문제 때문에 어둡다 똑같은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쉐브로는 이건 좀 충격적인 건데요 원래 3.1리 예상했는데 2.56에 나와주면서 약간 못 나왔습니다 의외로 에너지 기업에도 불구하고 옷 나오는 그런 모습과 주가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F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VFC 코퍼레이션 이건 뭐냐면요 노스페이스 반스 같은 브랜드 갖고 있는 보유한 업체인데 이것도 지금 시간에서 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이 전반적으로 올해에 대한 전망치 전망치를 커트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라서 똑같은 똑같은 내용이죠 전망을 내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모든 기업도 똑같은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게 다 같은 요인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망치를 낮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다들 뭐 서프라인 체계의 문제죠 계속될 거라고 똑같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제조하는 지역에서요 또 코로나 터지면서 나이키처럼 뭔가 공장이 폐쇄되는 문제도 있고 또 원가가 올라간 원료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프라인 체계 문제가 나와주면서 전망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 기업들의 하나의 특징인데 너무 전망을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낮게 겸손하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건 또 하나의 미국 기업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습성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비태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어떤 약간의 반복적인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망치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고 하면 약간 전망 내리는 게 좀 얄미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오늘 잘 나온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비자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8일 나왔는데 11센트가 비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고요 오늘 현재 시간에 3.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몬델레즈 우리가 좋아하는 오레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오레오 비스켓을 만드는 기업인데 똑같이 이것도 원료에 대한 증가 부분 비용 증가 때문에 또 그 이유를 얘기하지 마시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이 그 다음에 로빈우드가 나오는데요 로빈우드는 아마 아쉽 것 같습니다 적착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13%가 넘게 빠지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점이 90달러였는데 지금 9달을 때입니다 9달을 때 10분의 1토만 난 모습을 보여가지고 정말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한번 맵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 이거 웬일입니까 맵이 뭐 그냥 한마디로 우중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 보이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딱 녹색은 딱 2개 보이죠 하나는 애플 하나는 비자 오늘 실적이 잘 나온 경우만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쉐브론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에 대한 신차에 대한 올해 출시가 안 된다는 거 기사가 나와주면서 테슬라 지앤 포드 그 다음에 루시드 리비안까지 다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3연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리오 리오토 샤워펀까지 빠지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 프리장인가요? 지금 프리장이죠 프리장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프리장인데 11시 반에 시작하니까 50분 남았습니다 시작하려고 그러면 저건 어제 종가 현재 현재 시간에서 보는 겁니다 어제 종가에 비해서 네 그렇죠 장시작전 실제 가격이니까 이 대로 아마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눈에 띵 여기 나오네요 몬델레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부담 때문에 실적을 낮춘 바람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빠지는 모습이 확연한데 이 반도체 쪽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텔도 실적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뭐 AMD 전망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상황이고요 그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경기가 또 그 전망이 썩 밝지는 않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다시 한번 겨울이 오는 그런 약간 비스불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엔비디아 많이 보시는데 엔비디아가 어느덧 시총 원래 1등이었거든요 반도체 근데 이번에 2등으로 밀렸어요 1등이 TSMC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걱정입니다 반도체 쪽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째 기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오늘은 제가 오늘 이 얘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 느낌상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만 보기만 하시는데 칼간이 반등이 나올 때는 굉장히 세게 나올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에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없습니다 실적이 전망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뭐 우리 특히 한국인들이 미국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장석 부모장님은 왜 그렇게 꿈만 많은 주식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가끔씩 야단 치시기는 하는데 야단 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은행주 사고 정유주 사려면 굳이 미국 주식 안 가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은행 주식들 재미없죠 재미없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성장주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거 사러 가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의미가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도 하죠 어차피 해지가 되고 또 달러 원달러 환율이 코스피는 정반대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워낙 1200원 넘었네요 혹시 오늘 1200원 넘었습니다 1211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미국을 한국보다 더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미 한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달러 자체를 가져가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주식 고른다고 골라서 담고 있는데 그렇죠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반등이 큰 문제가 없다면 반등은 나올 텐데 그 걱정이 하나 드는 거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리산 등산 하듯이 쭉 올랐던 이 각도와 멀티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한번 꿈꿨던 멀티플이 아니냐 그럼 이제 현실이 오는 겁니까 그렇죠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실적의 40배 50배 30배 이렇게 멀티플을 주었던 그 시절은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정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도지코인도 오르잖아요 모든 코인이 다 거품이라고는 그럼 아니라니까 안 하겠습니다 만든 사람도 장난으로 만들었는데 저게 뭐야 하는 것들도 막 그렇게 오르니 세상 이런 거품 가득한 그런 자산시장이 어딨냐 그때 같이 이제 껐었던 그 부분은 과연 다시 안 오면 어떡하지 다시 온다면 굳이 지금 이 상황에 안 팔 텐데 그 멀티플이 다시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맞죠 어떻게 좀 다독거려 주실 방법이 없습니까 전 그렇다고 하면 멀티플을 아주 저렴한 걸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어떤 주가에 대한 차익을 누리시는 게 아니고 배당만 누리시는 투자를 하시거나 아주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사셔가지고 10배 퍼가 10배짜리 11배짜리 12배짜리 가져가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정 부담스러우시면 아예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채권 ETF라니까 손해볼 수 없는 것들 아니면 지수관련 ETF 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주식 다 거품이 지금 껴있는 사람도 거품이 껴있고 다 거품이 껴있는 게 아닙니까 저도 온몸에 지금 거품이 껴있어가지고 거품이 껴있고 거품이 다 빠진다고 그러면 저는 뭐 우리가 과연 아예 투자할 만한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품을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금리도 봐야 되고 또 10년 국채금리도 봐야 되고 또 아까 보니까 또 최근에 단기물 장기물이 붙어가면서 평탄화되고 있다 많이 보시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딱 실적 하나만 보시고 실적에 대한 추세 추이 그다음에 그게 추세가 꺾이느냐 아니면 계속 올라가느냐 그거에 대한 방향을 보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딱 얘기합니다 A라는 기업을 사라고 제가 조언드리는데 A라는 기업을 사라고 하는 그 조언들일 때 생략된 단어가 뭐냐면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A라는 종목 혹은 실적이 올라갈 것 같은 예상이 되는 A라는 종목 아니면 적자가 줄고 있는 A라는 기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라고 하는 게 제가 테크니카 분석한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아진 만한 기업들을 나름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가는 모릅니다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걸 들은 거죠 여러분들은 산 건데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만큼 주식이 어려운 건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줄이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실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그냥 가져가는 방법에는 사실은 다른 거 없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이 프로님처럼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이 프로님 상당히 머리가 굉장히 깊은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거 솔직히 주식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세 보시고 또 막 게시판 가서 보시고 하시는데 그런다가 주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보시고 그냥 뭔가 좀 내가 재테크 투자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서 좀 거리를 좀 두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조언드리겠습니다 EPS 주당 순위의 최근 몇 년간의 추이는 그것도 계속 올라가죠 올라갔습니까 네 계속 올라갔죠 그 올라간 정도가 작년에 지수 올라가는 거와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습니까 지수 올라가면 좀 더 많이 올라갔죠 EPS보다 훨씬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EPS 이익은 한 30% 올랐는데 주가는 한 60% 올랐으면 그런 수준이라 이거죠 그렇죠 올라갈 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하기 전날 마지막 날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뭐라 했던 제가 꼰대라고 별명을 불렸던 그 이유가 제가 테슬라를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테슬라가 왜 300배인지 모르겠다 퍼가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 퍼 이상으로 성장이 가능한데 왜 엉뚱한 소리 하냐고 이런 거죠 주가 방향도 모르면서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의 그런 거기를 보게 되면 저는 약간 퍼가 낮은 기업들 약간 말씀하셨는데 좀 거품이 덜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멘트가 나온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긴 호흡에 투자할 때는 어쨌거나 물론 그렇게 들어가서 크게 벌 수도 있겠지만 애쉬 당체부터 그냥 비싸지 않은 기업들 좀 거품이 덜 껴있는 기업들 이미 적자가 아니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에 들어가는 게 그나마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애플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거 계속 얘기하고 은행지 얘기하고 뱅커, 아메리카 얘기하고 엑스몰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안 따라 하시죠 안 따라하고 지겹다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재미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도움드릴 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가족들한테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제 조카라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더라도 그런 차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저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2프로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3프로를 벗어난 순간에 수많은 증권 방송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 쪽 채널을 가서 보시면 또 그들의 얘기하는 종목이 다르거든요 종목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틀리죠 HDS 켜놓고 주가를 보면서 선을 그어가면서 이거 잘라야 된다, 여기서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런 걸 덜 보시고 어쨌거나 조금 귀찮더라도 직접 보고 들어가시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나스닥 선물은 상승반전을 하는 것 같네요 지금요? 바뀌었습니까? 또? 한번 볼까요? 지금 0.08% 플러스입니다 다시 플러스가 되었고요 미국에서도 장 부사장님 방송을 보는 모양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프로님도에 한 번 말씀드렸다가 웃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안 올라가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반등할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또 내일 아침에 10시 반에 미주미 주말 라이브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일 아침에 여기서 진행할 겁니다 원래 주말에 라이브 하세요? 계속해 갔죠 3년 동안 매 주말에 최근에 이제 제 파트너가 해외 가시는 말을 못했는데 내일은 오랜만에 하는 기념에서 3프로하고 미주미 송출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내일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특별히 약속 없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10시 반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반에? 알겠습니다 연휴 때 이런 거 보는 3프로TV 보고 주식 생각하고 하는 것도 되게 그로테스크한 경험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워낙 궁금해서 미국장이 해서 그냥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보실 필요 없고 그냥 기회 꽂고 이렇게 뭐 하시면서 들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아 참 제가 진행하는 언더스탠딩 백브리핑에서도 2022년 우리나라 부동산 전망 강의 했지 않습니까? 네 해서 성황리 성황리에 마무리했고요 VOD로 올려놨습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3프로TV 앱에 들어와 보십시오 내일 같은 날은 편하게 가족들하고 아니면 좋은 취미생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베스트고요 그 다음 초이스가 장보부장님의 주말 라이브 네 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 하시는군요 저희는 연휴 끝나고 나서 뵙겠습니다 오늘 입으로 집에 가야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미국 장 이야기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찍 주무시고요 장은 한 12시까지 한번 보시고 주무시고 또 연휴 끝나고 뵙겠습니다 장보부장님 편히 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거울러 마시면 쉬시는 거죠 연휴 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리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한국인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저희 로봇입니다 Mashindo 안들 Magazine